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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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둥 뚜둥 저놈들 뚜둥 호구야 호구야 호구 새끼들이 와버렸어 오메오메오메 어서오시오 오늘하고 힘들었지 오빠 오빠 여기 분위기 진짜 대박인거 같애 요거가 요거 요 뭐 요 근방에서는 뭐 요거가 뭐 히트여 응응 1박에 3만원 안되면 다른데로 갈께요 응? 뭐라고? 나나 믿으쇼잉 아따 우리 남자친구가 완전히 그시기 뭐 터프가이구만 흔들리지마 이빨 까는거야 저거 뭐 물로려고 와갖고 뭐 추울건데 감기 등께 일단 불짝으로 좀 오쇼잉 싫어요 그럴까? 화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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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뭐 그 말려 죽여보려고 3만원을 불렀던가? 그럼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대요? 10장 3만원 9장은 어때요? 3만원 그 이상은 안돼요 이따 걸뱅새끼씨 그라면 8장으로 하게 오빠 제발 나 좀 쪽팔리기 좀 하지마 저희가 저기 위에서부터 알아보면서 내려왔거든요 그짝도 뭐 다 똑딱딱하지? 아니요 2만 5천원에 해준다고 했던데도 있었어요 아니 그라면 그쪽으로 가자 왜 여기서 3만원을 찾고 지랄이여 그게 사실은요 뭔 일 있었단가? 오메오메 미안해라이 저희 오빠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뭐 여기선 뭐 느작없이 뭐 할아버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냐 그 할아버지는요 그 할아버지는요 성수기 때 3만원 이상 내는 건 호구다 스승님! 스승님! 3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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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이상 내는 것은 호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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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! 어허흐흐흐 할아버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할아버지 그때 말씀이 여보 소금 갖고와 しま양